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인들에게는 지역 현안과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춘천 MBC는 내일 방송돼 당선인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강원 정치 1번지 춘천갑 허영 당선인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민주당 소속으로 사상 처음 춘천에서 당선된 허영 국회의원. 이번엔 7만 표 넘게 얻으며 53%의 지지율로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춘천 MBC가 마련한 당선인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에 나와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선의 큰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 큰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용기 있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당일 춘천 MBC와 인터뷰한 유권자들은 경제 회생과 춘천 남북 간 균형 발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인들의 싸움 대신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당부한 유권자들에게 허 당선인은 이렇게 허영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혁신 도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춘천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인구 35만 달성은 물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서울과 격차가 큰 지역 의료 현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서울은 2km마다 하나씩 병원이 있는데, 춘천은 27km로 차이가 크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당선인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은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춘천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